나랑 같이 떠납시다. 이 공참내하고 둘이 깊은 상거리든 어디든 그렇게 없어지자고요. 그걸 지금 말이라고. 어차피 가실 거면 어차피 가자마자 병원에 갇혀버릴 거라면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저히 못 보내드리겠습니다. 엄마 자리, 이 아내 자리 다 버리고 이 세상 흔적 다 지우고 이 창내고 가십시다. 지켜봐요. 제정신이에요. 예. 제정신이라 속상합니다. 술 몇 잔 마셨는데도 너무 말장해서 속상합니다. 사모님. 지금 그 말 하나 안 들은 걸로 하겠소. 나가보시오. 이실아. 가자. 나랑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한 하루로 살더라도 우리 그렇게 솔직하게 살자. 남은 시간 그렇게 하자. 시간이 없어. 지금 나더러 사람 도리를 버리라는 거야. 그게 알소리여.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. 하늘 그까짓가 무섭다. 사람 된 도리 끝까지 있긴 뭔데. 가십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떠냐. 네가 가면 나도 가. 내가 거기도 따라가주마. 가자. 싫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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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